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연준은 1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후 성명을 통해 연방기금 금리를 기존 3.5%에서 4%에서 4.25%에서 4.5%로 0.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FOMC는 인플레이션을 2% 목표로 되돌리기 위한 충분한 제한적 정책 기조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리 인상 속도를 결정함에 있어 누적된 긴축 통화정책, 통화정책이 경제활동 및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시차, 경제 및 금융 발전을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전날 공개된 11월 소비자 물가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7.1% 상승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해 인플레가 최악은 지났다는 분석에 힘을 실었습니다. USCIS는 시민권 시험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계획으로 특히 영어 말하기 표준 개발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시민권 시험은 크게 읽기와 쓰기, 윤리, 영어 말하기 등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업데이트 시험을 통해 읽기와 쓰기보다 역사 및 윤리, 영어 말하기 시험에 중점을 둔 시험으로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읽기와 쓰기는 미국에 살면서 자연적으로 배우면서 개선되지만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특히 미국 역사와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이를 위해 USCIS는 현재 커뮤니티 기반 단체들에서 시민권 시험을 준비 중인 성인 학생 1,500여 명을 대상으로 5개월간 개정 시민권 문제를 테스트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권 시험을 재설계한다는 계획입니다. 테스트 버전의 경우 영어 읽기와 쓰기 시험 없이 말하기 시험과 역사 및 도덕 시험만 있는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 바뀔 시민권 시험 방식과 범위가 대폭 간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브릿지 통행료가 내년 1월부터 17달러로 1달러 인상됩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조지 워싱턴 브릿지, 링컨 터널, 홀랜드 터널, 고다달스 브릿지, 베이온 브릿지 등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관할 교량 및 터널의 통행료를 현재보다 1달러 인상하는 안이 포함된 83억 달러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들 교량 및 터널의 통행료는 2023년 1월 8일부터 일제히 인상됩니다. 현금 기준으로는 현재 16달러에서 17달러로 인상되며 이지패스는 혼잡시간대 13.75달러에서 14.75달러, 비혼잡시간대 11.75달러에서 12.75달러로 각각 인상됩니다. 아울러 항만청은 존 F. 케네디 공항과 뉴저지 유학공항의 에어트레인 요금도 현재보다 25센트 올라 편도 요금이 8달러 25센트로 인상됩니다.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한 한인 약국의 직원이 고객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공여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8일 퀸즈 플러싱 유니온 스트릿 선상 소재 한인 운영의 뉴욕 엘름 약국의 직원인 황 모 씨와 브루클린 선셋파크 소재 888 약국 주인인 우모 씨가 지난 8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게 불법적으로 리베이트를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법무부 측은 이번 사기 행각으로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당국에 1050만 달러 규모의 손실을 입혔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황 씨와 우 씨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10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황 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국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들에게 지정된 족부 전문의를 방문할 것을 권하면서 불필요한 처방전을 받게 한 뒤 이를 슈퍼마켓 상품권으로 교환해 주거나 OTC 카드 밸런스 금액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수법을 저질렀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이동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